강풍으로 넘어진 공장 시설물에 머리를 부딪힌 60대 남성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평균 초속 23m의 바람이 불었던 지난달 27일 오후, 사고의 한 공장에서 강풍으로 인해 망가진 출입문을 고치던 66살 윤 모 씨가 갑자기 넘어진 문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. 윤 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엿새 만인 어제 새벽 결국 사망했습니다.